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집 코너입니다 배우 김우빈이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열연을 펼치면서 전세계 안방극장을 강타했습니다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고난도 액션 연기를 선보이기까지 그를 둘러싼 뒷이야기에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사는 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우빈은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33억 9천만원에 매입했고 채권 최고액 19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은 1층 32평, 2층 31평, 지하 20평 구조에 차고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 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과거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이 속속 모여들며 평창동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부촌으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부각산 자락이 위치한 성북동은 동네 전체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대중교통편도 드물어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서울 중심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부각산의 맑은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김우빈은 2017년 6월에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비임도한 진단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로 다음 달로 요양치료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북동은 서울 중심지에 자리한 덕분에 자가용을 이용하면 주요 도심과 큰 병원 어디든 30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북동은 입지적 장점이 많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원 두상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 유혜진, 이승기 이다인 부부, 배웅준 박수진 부부, 블랙핑크 리사, 가수 이스철 등도 성북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우빈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 소득사가 예전에 사용하던 사업을 137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노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관리 상태가 좋고 입지도 뛰어난 꾸준한 임대 수익이 기대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평가입니다 특히 이 건물 외벽은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남기고 간 낙서가 가득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익사가 건물을 떠날 당시 낙서들이 모두 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월드스타인 김우빈 역시 팬심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낙서들을 오랫동안 그대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가들은 건물을 고를 때 터에 좋은 기운이 있는지, 이전에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고려하기도 한다며 방탄소년단이 탄생한 건물이란 점은 내 입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지코너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지코너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지코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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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